미아의 1분 리뷰 안녕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은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죠 그것은 미트씨 초신상 에뛰드 바로 최고의 인기템 시 베테가 키트로 나옵니다 에뛰드하우스 시럽베거 테이크아웃 컬렉션 키트 심장을 부여잡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 그럼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페인 홀리 컬러 보여드릴게요 시럽베거 테이크아웃, 너티 클라우드, 토피넛 토핑 추가 오늘은 디카페인, 콜드브루 라떼, 솔티드 카라멜 라떼 아이스 큐브 라떼, 아메리카노 샤츠가 잠 못 자는 밤, 카페인 수혈 카페인 홀리 같은 경우에는 가루날림 약간 있지만 발색 좋고 뭉침 없고 지속력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시피테 컬러가 조금 더 골드빛이 강한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어쨌든 도장 쾅! 그리고 이 러블리 쿠키 블러셔 핑크 브라우니 전체적인 조화로 봤을 때 브라우니나 오렌지 계열일 때 더 예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최애 블러셔이기 때문에 도장 쾅! 디어마이 블루밍 립스톡 말린 오렌지 비앙코 같은 경우에는 어머나 가을이잖아 도장 쾅! 아니 왜 안 사! 시피테니! 이케 왜 안 사! 왜 안 사! 베라이 블러미 inform 옮 каких 다 galaxy bracken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